오셨어요. 아이고 특별히 초대된 가수입니다. 정로상가에 위치하고 있고요. 평화예술단 단장님이시네요. 무슨 예술단? 아! 평화예술단 단장님이신데 저 지금 회장님하고 인연이 되셔서 이렇게 더운 날 여기까지 초대가수로 한 걸음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그 어떤 분보다도 여러분들이 큰 박수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아셨죠? 자, 가수 김 원하수입니다. 후회하지 않겠어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 가슴에 어땠부터가 연인처럼 다가서 당신 가슴 깊이 파고들은 전개선문정 전개선문정 당신만큼 다가서 당신만큼 후회하지 않겠어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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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남나무로 만났었는데 내 가슴에 언제부턴가 연인처럼 다가서 담을 수 있니 땅와 늙의 파도들은 지울 수 없는 중 이 연의 순간 늙에 온다고 들여서 당신과 둘이라면 당신과 둘이라면 후회하지 않겠어요